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프리시즌 때 손흥민 선수가 자꾸자꾸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프리시즌 최근 2경기 연속 골이자 그 2경기에서 무력 공격 포인트를 5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2골과 3개의 어세스트인데요 헤리케인이 아직까지 토트넘의 프리시즌에 결합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이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리케인이 팀에 남을지 떠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 프리시즌 2경기에서 다 원톱으로 나서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무게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새벽에 밀턴 케인즈와 프리시즌 3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밀턴 케인즈는 3부 팀인데 손흥민 선수로 놓고 보자면 두 번째 평가전이죠 첫 번째 경기는 합류가 늦어지면서 못했었고요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였는데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하나의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 팀이 나온 세 골을 모두 만들면서 3대0 대승을 이끌었었는데 이번 밀턴 케인즈와의 경기 때도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3대1 승리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뛴 두 경기에서는 2연승이고요 그 전에 토트넘의 프리시즌 이번 여름 3경기 모두 합치면 2승 1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서 지금 토트넘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프리시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원터업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및 굉장히 좋은 폼 계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인 감독인 누누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어떠한 전술을 보여줄지 거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브리안 힐이 결합을 하게 되면 더 빨라질 토트넘의 공격 형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연한 포메이션 흐름과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술 백4, 백3의 이런 전환 가능성 이것까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원터업 가능성 및 최근에 어떤 좋은 폼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번 밀턴 케인 조합 경기 때 토트넘이 어떻게 나섰는지 선발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4-3-3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3-3은 사이드를 포함해서 빠른 공격을 많이 추구하기 위한 포메이션인데 최전방에 원터브로 소룸민 선수를 배치했고요 좌우 쪽에 에르베인, 루카스 모우라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알리, 올리버 스킵, 18살의 나일존 선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4는 왼쪽부터 메길론, 세터백에 캐머런 카토비커스, 탕강과 오른쪽 풀백에 도어티가 섰고요 골키퍼는 화이트머니가 섰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발은 살짝 조금 어려웠어요 5분인가 밀턴 케인지에게 PK를 내줬어요 골키퍼 화이트머니 약간 좀 수비하려다가 컨택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걸 또 화이트머니 자기가 막아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토트넘으로 가는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 중심이 됩니다 초반에는 베르베인하고 워낙 발이 빠른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하고 계속 빠른 공격을 하면서 두 선수의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좋은 기회를 계속 만들었었고 24분에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골을 한번 만들어요 데일리알리가 수루패스를 딱 집어넣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나가면서 오른발 감차로 저쪽 바깥쪽으로 딱 넣는데 그게 옵사이드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고요 그러면서 딱 첫 골은 35분에 들어갑니다 아 루카스 로우라의 왼발로 4-2 공간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이제 원톱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배우 침투 뒤쪽에 딱 있다가 빠져들어가면서 그 볼을 잡아가지고 골키퍼 나오는 걸 본 다음에 볼에 약간 칩샷 형태로 회전을 먹여가지고 넣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손흥민 선수의 감각 원톱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진출 이후에 계속해서 더 파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 시즌 달라지더라 이런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두 경기 연속 원톱으로 나서면서 원톱으로서의 어떤 빠져들어가는 스피드 배우에 대해서 갈라놓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에 따른 이번에 선제골이었습니다 57분에는 이거는 루카스모우라 손흥민 델리알리 이 3명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루카스모우라가 쭉 찔러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골키퍼가 나오는 것까지 기회였거든요 근데 골키퍼가 자기 쪽으로 확 붙이고 수비도 자기 쪽으로 딱 붙인 다음에 두 명을 유도해낸 다음에 완전히 비어있는 알리에게 딱 주니까 알리가 거의 노마크와 같은 상태에서 골을 딱 넣었습니다 완벽한 A.S.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어시스트를 추가했죠 그래서 2대0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후반전 그 이후도 계속 보면 코너킥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키크로도 계속 나섰거든요 딱 키크를 했고 거기서 헤더로 토트넘이 추가 골을 넣었는데 그거는 이제 반칙 때문에 무효가 좀 됐고 아 그 다음에 사실 75분에 진짜 골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었던 게 알리가 사실 내줬으면 노마크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하나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알리가 자기가 한번 하려다가 넣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쭉 골과 어시스트를 만들면서 또 좋은 계를 계속 만들면서 팀을 좀 이끌었고 그러다가 74분에는 데인 스칼렛과 교체돼서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무카스모우라가 상대 수비 실체 끊어서 하나 더 골 추가했고 84분에는 한 골을 내주면서 3대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서서 상대의 배후를 깬다든지 빠른 스피를 통해서 카운터택을 때린다든지 혹은 다른 동료와의 어떤 베르베일이나 루카스모우라 알리와 함께 빠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한다든지 원톱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단하죠 대단하죠 사실 물론 프리시즌이고 상대가 밑에 있는 하브리그 팀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두 경기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좀 인상적인 눈에 띄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르겠습니다 헨리케인이 가장 큰 문제겠죠 헨리케인이 남을지 떠날지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의 활용 가능성 뭐 남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헨리케인이 있는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점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 워낙 잘했기 때문에 포폴런던 같은 경우도 이 경기 딱 끝난 다음에 루카스모우라와 함께 팀 최고 평점인 9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떤 플레이에 대한 묘사를 쫙 했었고 경기 끝나자마자 라이브 아마 보신 분들은 끝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바로 첫 번째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 루카스모우라가 보셨습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오더니 나이스 원 소니 막 이러면서 가는 그런 재미난 장면도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 과정에선 에이스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누누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공격 어떻게 갈까 헨리케인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빠른 공격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콜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때도 3대0 이길 때도 지금의 손흥민, 베르베인, 루카스모우라 이 빠른 발을 활용을 한 공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볼을 끊어내면 지체 없이 다이렉트 플레이라고 하죠 수비에서 공격으로 굉장히 단시간에 빨리 접근하는 이런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는 공격이 참 좋았습니다 이건 울바헴튼 감독 시절부터 누누가 계속 했던 형태인데 끊어내면 빠르게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최대한 시간 안에 슈팅으로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라멜라를 세비아로 보내면서 세비아에서 브리안 힐을 영입을 했잖아요 힐도 왼발과 드리블과 속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 마무리 되면 힐도 토트넘에 결합하게 될 텐데 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확실히 새로운 시즌 토트넘의 공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속도, 스피드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전술적인 유연함이라고 했는데 이 경기를 일단 4-3-3으로 선발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한 중반 정도 해가지고 골키퍼 정도 빼놓고는 8명의 선수를 싹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후반 한 말미에는 백3를 썼어요 3백으로 가더라고요 3백이 한 3-5위 정도의 느낌으로 가면서 형태를 한번 가져갔는데 사실 뭐 누누 감독은 울바헴튼 감독 시절에는 백3를 주로 썼었죠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와서는 일단 기본적인 플랜 A는 백4이고 이번에 백3를 실험을 하면서 백3도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겠다라고 보여줬는데 지난번 앞섰던 프리시즌 경기들도 그렇고 누누 감독이 포메이션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도 만약에 3-5위라고 한다면 투톱에 한 자리도 가능할 거고요 뭐 그냥 4-3-3위라고 한다면 최전방 원톱 아니면 양쪽 날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포메이션 유연함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도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선수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또 상대가 좀 밑에 있는 팀들이었던 걸 감안하면 좀 더 지켜놓아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프리시즌 경기들이 토트넘의 새 시즌에 어?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8월 5일에 첼시와 평가전 합니다 프리시즌 경기하고요 8월 8일에 아스날과 해요 런던 팀들끼리 모여서 프리시즌 하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첼시와 이 아스날 를 만났을 때는 강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포메이션 어떠한 전술 또 선수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릴지 이게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첼시와 아스날 평가전 한 다음에 8월 16일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시즌 첫 경기 개막 경기를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진짜겠죠 예 요 때까지 헤리케인이 어떻게 되려나 헤리케인이 시티로 이적해서 토트넘과 경기를 할까요 아니면 남아서 경기를 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